오늘은 전파티에요. 양파하고 토마토하고 가지하고 이런 것들을 썰어서 계란에 묻혀가지고 저는 부치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양파하고 깻잎하고 감자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계란에다가 이렇게 부치는 중이에요. 텃밭에서 따온 이렇게 가지, 오이, 토마토 이런 것들이 넘치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뭐 이렇게 다 포기해야 되니까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양파 이렇게 토마토 이런 전을 붙여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게 이게 이렇게 뒤집으면은 빨갛게 예쁘게 나오죠. 이게 계란에다 묻혔어요. 아주 맛있어요. 아 참 오늘은 이렇게 야채 점 모듬이에요.